러시아 출신 여성두의 타투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006년 한국 러시아 교류축제를 기념해 고대하던 타투의 첫 내한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멤버 손을 꼭 잡고 등장하는데요 공연의 선악을 엽니다 공연 내내 둘은 끊임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타투 두 멤버는 파격적인 키스씬을 담은 뮤직비디오 때문에 동성애 논란 중심에 서게 됐었죠 동성애 논란 중 결국 other thing we say! 이제는 20대가 된 두 멤버가 선보이는 더 성숙해진 무대매너와 몽환적인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에 관객들은 열광도 열광합니다! 공연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그 열기에 우솥을 벗어던진 율리아! 중독성 강한 멜로디록 무장한 1집 앨범은 전세계적인 6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최근에는 미발표 신곡을 담은 베스트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열광시키는 대단한 그녀들 이번 콘셉트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이 콘셉트에서 보러가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팬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타투의 멋진 콘서트였습니다 팬들을 압도하는 그런 무대 매너하고요 아무튼 되게 멋졌어요 정말 열정적이고 너무 물떨렸던 예 너무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여성 중인 타투 사랑해요!